핸드폰으로 할 건 넘치는데 데이터는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KT에서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데이터 온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, 저렴하게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온 톱 요금제 월 49,000원에 데이터를 3GB 쓸 수 있고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에스티커 화질의 영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1Mbps 속도의 데이터를 부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언빌리버블! 그리고 두 번째,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데이터 온 비디오 요금제 월 69,000원에 데이터를 무려 100GB 기본 제공량 초과 시 HD급 화질의 영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5Mbps 속도의 데이터를 부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질로 영상을 봐도 봐도 데이터가 남는 이 기분! 같이 느껴보실래요? 마지막으로 데이터 온 비디오 요금은 그냥 끝판왕! 월 89,000원에 데이터 제한 없이! 속도 제한 없이! 완전 무제한! 아무런 걱정 없이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 고객들에겐 암지차!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혜택이 선택 약정 시 25%나 할인된다는 사실! 월 3만원에 데이터 무제한이에요! 게임 끝 아닌가요? 데이터만 무제한이면 첩썩하죠! 부인한 영상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월 6,600원 상당의 올레TV 모바일 데일리 팩이 무료! 데이터 온 비디오 프리미엄 고객에게는 어마무시한 혜택의 KT 멤버십 VIP 등급을 자동으로 부여해주고 거기다 데이터 온 프리미엄 고객에게는 소중한 내 폰을 위한 단말기 부분까지 들어준다니! 이런 요금제는 KT밖에 없다는 거죠! 이젠 데이터 온으로 부담없이 무제한 데이터를 마음껏 즐기세요!